그 맹세를 받아주마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는 한 장미가 더 인정됐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는 이 기계를 지켜봅니다 미니언 생성까지는 벽에 따라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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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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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ğa 히힛 으악 끄읕 그리고 또 다른 역할을 넣어봅니다 아우 그저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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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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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